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이요. 자칭 이재명 지지자가 보냈다는 협박 메일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위해서 오늘 직접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협박 메일은 제 개인에 대한 정치 활동에 대한 테러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 테러, 여성 테러 그리고 언론 테러라는 동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공용 이메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킹 시도의 주체가 협박 문을 보낸 쪽과 같은 쪽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지지자라고 스스로 본인이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IP 추적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지지자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지지자로 만약에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메일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로 만약에 메일에서는 그렇게 밝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용 보면 오히려 반응이 무슨 얘기가 많냐. 우리 이재명 안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써놓는 게 윤 의원 같은 경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가족 그리고 거기 같이 사무실 쓰는 여직원을 능력할 것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국민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지지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사는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그쪽이라고 이렇게 쉽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결론을 봐야 되겠죠. 수사를 진행,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IP 추적을 비롯해서 이 편지를 보낸 이메일,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일단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던 경선 불복 논란도요. 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캠프에서 각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요.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 이 지사 측이 불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요. 다른 대선 주자들 역시 불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불복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제 사전에 불복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승리만 생각하고 있죠. 97년 대선에서 한 번 있었죠. 그 이후로 공직선거법을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경선 불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없는 대물의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약간 오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경선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무색하게 돼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선 승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당을 뛰쳐나간다든지 새로 창당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그렇게까지 하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과연 단일 후보 한 사람의 후보가 뽑혔을 때 과연 다 지지할까 좀 우려하는 거지 이거는 물론 후보들이 무슨 경선 승복하자 이런 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거기에 있는 즉 자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좀 후보들이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백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결과를 기대하고 제안한 게 아니다. 불복을 하든 승복을 하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 기억이 납니다.